저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유캠퍼스 김기남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선 과목도 있고 어려운 과목도 있었지만 학원에 경력이 많으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되었고 덕분에 빠른 시간에 성적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를 한 명 한 명씩 케어해 주시는 팀장님이 계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따로 도와주시고 수험 기간 중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셨기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스터디를 통해 팀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할 때도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개인별로 자세와 말투, 표정 하나하나를 포치해 주셔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합격에 꿈을 품고 계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